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귀여워 귀여워 핑민아 이거 귀여운다 아 빅콘이 빅콘이라고 빅콘아 여기여 여기여 아 여기 왜 나 쫓아와여기 담아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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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여기 부어있어요 여기 부어어여 네비테이션 좀비 누구지 와 이거 진짜 잘 숨는다 무슨지 알 것 같은데 설마 잠뜰이가 좀비가 되지 않겠지? 어? 어 여기 뭐야? 어? 아잇? 여기저.. 여기저 나올거 같아? 아아아아아아 나겠다 어? 오 탁이형 안녕? 일로와 일로와 나아아아 아 여기여기? 야야야 여기 어떻게 찾았어? 형이 오른쪽 봐 내가 왼쪽 볼게 어 오케이 에이 기록에 아 덧쓰려 아싸 좋아 야 먹이를 찾아볼까?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있네요 태경아 홀렸다 너 막아져 태경아 형 조지아 태경아 홀렸어 홀렸어 저기다 저기다 여깄다 아아아아 태경은 어딨니까 아 괜히 야 괜히 쫄았나? 쟤 누구야 이따 야 태경이 여기 근처에 있어 여기여기다 짱자리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뭐야 뭐야 깐토리 뭐야 쟤 어디갔어 어디 여기있다 와 우와 설마? 설마 이걸? 설마 이걸?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이건 뭐지? 어 다른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진격의 좀비모드도 있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진격의 좀비모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저도 한번도 안해봐서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격의 좀비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4명이서 합니다 이 게임은 가죠 자 4인까지만 되요 방가방가 멀리서 좀비 우리가 사는건가봐 아 우리가 이거 막는건가 좀비들 우리가 팀이 아 이거 디펜스 하는거네 어 A라인 A라인 A가 어디야? 여기 써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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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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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비 죽여 좀비 죽여 야 빨리 죽여 지금 이거 맞아 이거 나 야 활싸 활싸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 막았어 우리 A 완전 많이 까였어 어 그러니까? A B C D 알겠다 알겠다 이제 D D 아래아래아래 나랑 뿌어랑 아래 막을게 오케이 위에 위에 이크맨 위에 위에 D가 여기 있네 D 여기가 여기 왼쪽으로 써 왼쪽으로 뿌어야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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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을 나누자 나랑 빅미니랑 항상 붙을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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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오기전에 먼저 때려놔도 돼 오 천재 그럼 둘이 항상 글로가 오오 다른 좀비와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짱크 짱 무섭게 생겼어 안돼 안돼 벽 뚫린다 준비해 이번엔 이쪽일거야 야 이게 에이가 많이 뚫렸어 지금 큰일났어 분명 B일거야 역시 BC야 BC CCC 언니 C 우리 오 뭐야 안맞아 언니 우리 한칸 밑에야 어 큰일났다 쩌쩌쩌쩌쩌 야 저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귀여워 귀여워 빅미나 이거 귀여운다 빅콘이라고 빅콘가 빅콘 좀비다 죽였어 뿌어좀비고의 무기가 강화됐대 오 진짜네? 우와 어떻게 하는거야 밑에겠다 여기여기 DE DDD 어디여기 야 이거 박스로다 박스 박스뭐여 박스뭐여 박스 아이고 오오오 어 여기엔 피는 없네 뭐야 빅딱빅랑 빠른대신에 피가 얼마 없어 빠른대신에 피가 얼마 없어 근데 뿌어원이 짱쎄 A겠다 내거 공격력 플러스 4야 3분 남았어 3분 A A B A B B 나 B 나 B 나 B 그치 그치 쏴 쏴 쏴 쏴 병 무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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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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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요요요요 지원 A 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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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 웨이브 7 성공 어 멀리서 좀비에 있겠죠 A C A C 우리 A 어디 우리 C 우리 C 갈게 우리 C 아 이거 또 귀여운다 이거 피코나 아 피코나 없애 없애 피코나 여기서 뭐해 피코나 아 피코나 A 뚫린다 A 뚫린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야 A 지원 가 A 지원 가 아아 아아 아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그치 그치 이거 이거 보니까 어 그 해당 라인에서 오기 전에도 좀 약간 사이드에서 좀 때려놔야 되는 것 같아 그치 다음은 폭탄 모드 이게 마지막이야 오우 이건 몇 명인데 모르겠네 자 이번에는 한 번 폭탄 모드를 즐겨볼게요 저희가 아직 1회 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폭탄 모드까지 밖에 못 즐겨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폭탄이 있어 이거 뭐야 띠용띠용 하는데 통 아저씨 같다 이걸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터트리는 건가? 아 숨박 숨박꼭질이라고 보면 된대 진짜? 오 이거 되게 재밌대 이거 진짜 꿀잼이래 오 한 번 해볼게요 뭐 하면서 배우는 거지 오케이 고우 게임 시작 고고싱 고고싱 숨는 거 오케이 술래가 불쌍하네 어? 오 뭐야 폭탄 좀 해 뭔 소리야? 폭탄 좀 해 여기 이렇게 통 여기 이렇게 통들이 있네 많이 통이랑 한번 헷갈리게 위에 위에 아니 아니야 아 이렇게 숨는 거야 아아 아 뭐야 나야 어어 야 다른 사람한테 옮겨야 된대 오오오 어 아 이거 그거구나 오케오케 우와 이거 되게 재밌다 으헓 살려주세요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지나갔다 으헤흠 으아악 옮겼어 옮겼어 야 어디가갔어 어디가갔어 나한테 와 빅크밀 나한테 오라고 잠따라 숨어 지정 fort 아하하핰 야 이거 이 척 빅빅 아야 빅빅 고기 나거든 야 야 빅빅 뭐하냐 으흐흐흐흐흐흐핰 어디지? 빅빅 비 위에 돼 아 오지말라고 이거 완벽하다 야 안 된다고 어그로 끌린다고 어 뭐야 아아아아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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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 야 뭐야 민이 Forward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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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! 10초 남았어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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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! 야 빙니 죽기고 아 조작장하려! 아! 형! 나 죽을수도 있어! 잠깐! 여기! 여기 사람있다! 나한테 좀 해줘! 여기여기여기! 이 사람이야! 비켜봐! 아래서 뭐하는거야! 아래서 뭐하는거야! 나이스! 야 이게 그거네! 폭탄이 옮겨지면 시간이 있었대네! 야 못됐다! 아니 그걸 가서 일러봤지! 형 나이스! 안녕! 나이스! 푸어 푸어! 안돼! 안돼! 야 여기 아래가 핫플레이스네 여기가 안돼! 안돼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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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잠깐만! 안녕! 이거 이제 시간초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 그러네 그러네! 20초! 잠깐! 잠깐! 나 잃을게! ㅋㅋㅋㅋㅋ 아 이거 되게... 야 이게 꿀잼이다 이거! 아이고 정하롭다! 이럴 사람! 차카라이손! 야 6초! 5초! 4초! 3초! 구경 가볼까? 1초! 아 끝났다! 바로 내 옆에 있었어! 바로 내 옆에 있었어! 두번째 라운드! 두번째 라운드! 딱 봐도 어색하게 있어야 돼! ㅋㅋㅋㅋㅋ 어색하게 있으면 안되지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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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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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오른쪽이 나야! 여기여! 여기 왜 나 쫓아와! 여기 나와! 여기 부어있어요! 여기 부어있어요! 저기 아까 전에 부어와! 여기 부어있어요! 왜 다 올려있어! 아 나 진짜... 다 일러 받치는 거 보소! 너 없는데? 나 없는데? 나 없는데? 나이스! 으아악! 여기 뭐하는거야 다들! 안그러면 죽인다! 됐습니다! 사람이! 여깄어요! 태경! 여기! 여기! 요거 태경이야! 요거 태경이야! 오! 야! 야! 장뜨리! 오오오! 지나갔다! 오! 좀비 지나갔어! 실수였어! 형 나이스! 아! 과감하게 좀 움직여볼까 이거? 좀비들 농락 좀 해볼까? 과감하게 움직여요! 여기 찬이요! 여기 찬이요! 여기 센터! 센터에 찬이요! 센터! 센터! 그 병 4개 모여있는데! 처음 시작하는데요! 어! 처음 시작하는데 찬이요! 센터에 딱! 덩그러니! 아! 잠시만! 안내하겠습니다! 저 따라오세요! 아! 안돼! 수리야! 아닥! 그 분야! 우초 남았어! 여기 포오 요! 여기 포오 요! 5초 남았어! 1초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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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 진짜 꿀드야 이거! 이거 진짜 공, 진짜 공, 진짜! 와! 이거 진짜 공기야! 야! 이거 정수 모드야, 정수 모드야! 으악! 어! 이거 새우기다! 야! ready? 참기! 와! 레벨업했네! 레벨업했네! 형! 다 될 수 있겠네요! 진짜 짜웃기네 자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즐겨본 좀비고 다양한 모드들 저희는 레벨이 2밖에 안돼가지고 경찰과 도둑 같은건 못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시청자 참여 컨텐츠로 이어가죠 이만 뿅 뿅 뿅 자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참으로 공포감염모드를 한번 즐겨볼게요 공포감염모드부터 하죠 자 화면 보여드릴테니까 비밀번호랑 방제보고 들어오세요 오 들어오신다 들어오신다 우와 우와 어쩌로 안녕하세요 즐겜에요 반가반가 여덟명 다찾죠 그러면은 공포감염모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게임시작 오 아 이거 너무 꿀잡아 아 이거 뭐야 이메이메 뭐야 이거 뭐지 이거 학교 별관이래요 오 요런데 아 이건 요런데가 있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잠깐만 오는거 같은데 도망가 좀비온다 좀비온다 오오 거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방풀하시면 안돼요 알겠죠 방풀하시면 안돼 여기다 여기다 아 아 나 저건 뭐야 좀비가 저렇게 생겼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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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한명 감염시켰죠 어 어 이거 뭐야 헥 이거 좀비가 되게 무섭게 생겼어 이거 어 곡괭이 들고다니네 스티브 좀비인가 오오 그린조이님 좀비야 됐구요 두명 남았죠 퍼블른 너다님이랑 도리도리님 어허 어디계시나 이거 어디계실라나 아 두분 남았는데 되게 잘 숨으신다 이게 되게 고수분들은 포인트들을 달려 아 이분은 왜 안 움직이고 이러고 있는거야 이거? 저기요 할아버지 움직이세요 이거 할아버지 이거 무섭게 거기 가만히 서계셔 어디 숨었을라나 이거? 여기도 막 벽에 숨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? 어딨지? 와 이거 못찾겠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잡았다 잡았다 어 나이스샷 한명 남았어요 요런 나무숲 사이를 잘 찾아봐야돼 여기 어딘가 있을거 같은데 도리도리님 한분 남았죠? 저분만 죽이면 되는데 어디계시나 어 와 고수신가봐 아닌데 아닌데 2레벨이신데 2레벨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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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인데 어 어 잡았다 잡았다 오 나이스 좀비의 승리 와 인간의 승리 1대1이죠 아 이번에는 좀 오래 살아남고 싶은데 이거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인간 화이팅 넌 내가 좀비되는거 아냐 설마 설마 예상척중 아이고 어디가시나 아이고 바쁘게 뛰어가시네 자 이렇게 아우 깐트롤러 빠른거 보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겟변경 타겟변경 아 이거 죽여야되는데 안돼 이거 짱나 뭐야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올라갈수 있네 여기 안녕하세요 나이스 잡았구요 한명잡았구요 생존자 다섯명 어? 저기있다 molecules 저기있다 세계 이분이 잘 도망가시네 é거 이분 잡아야겠네 아우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잡아야해 깐뜨를 보세요 이거 어 됐다 잘 도망가 여여여여여여여여여 저한테 도망준다 아 아 우와 어 깐뜨를 쫀다 이쪽으로 가야지 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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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갔어 아 여깄다 여깄다 여기 밑으로 밑으로 절로 갔는데 저 어떻게 잡지 농락당하는 기분 이쪽으로 갔는데 어 여기서 잡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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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인간 세명 남았거든요 이거 좀비님들 좀비님들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지는데 이거 어 아아 내가 숙주라서 그래 내가 숙주라 못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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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